주변에서 다 보니까 안 하면 개손해라는 그런 내 친구들도 주식 다 하고 그랬거든? 응 시원이 안 했다 대단한 친구네 대단하지 인내심이 엄청난 친구네 그니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 그게 간지야 너 나 오늘 화장 어때? 네 귀여워 눈만 했는데 그럼 저는 연하게 할수록 귀여워 그래? 왜 좀 진하게 한 건데 이거? 좀 더 연하게 해도 귀여울 것 같아 근데 이미 이렇게 진하게 와버렸어 지금 머리가 진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? 피를 사와 볼게요 피 커피 마이 피 마이 블러드 커피 개쁘다지 ㅋㅋㅋㅋ 샤워 가슴 81 땅 피 너 stur 탄탄 탄탄 천탕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마음을 어떻게 알고 그럴 수 있는 쫄면 호암 하나 12일 12일 22일 12일 13일 14일 14일 15일 15일 12일 14일 15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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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일 마이클 샌들 선생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막강을 미용한 밀리 추천 마이클 샌들 선생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제목이 조금 갬성갬성하고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뭘까? 사랑하는 마음? 사랑하는 연인?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 아니고 시장 경제에서 팔리면 안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사고 팔기 시작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약간 지적하는 이거 쓴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이에요 정이란 무엇인가? 마이클 샌들 여러분들 이렇게 괜찮으실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마이클 샌들 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? 너 사와 너 사와 요도가 하고 있었어? 어 나 스냅퍼봉 안 봤어 안 봤어 야 그거 셋백 노래도 좀 좋아 이거 소개한 적 있니? 어.. 그럼 있나? 없는 것 같아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이게 밍덕이 소개해줘서 샀어 아 그래? 밍덕이 DM으로 아 그래? 아니 근데 이게 뭔가 너무 네가 만든 것 같아 근데 이런 행찌 막 뭐 민찌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학생증 나 이제 개강해가지고 뭐? 갔어? 어 아 그래? 진짜 학생증 갔어 어 야 요즘 학생증은 이러냐?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여기에 등록을 해서 폰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멋지네 야 내게 좋다 야 나쁘지 않아 오랜만에 이런 감성을 어? 야 근데 갑자기 간지나 보여 아 시원아 나 살짝 노려 어 약간 간지 같은데? 야 뺀는데 어 그니까 아무도 못 달았거든 어 레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대전에서 오셨잖아요 시간과 돈을 환산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와 오랜만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시원이랑 있었는데 약속을 이미 두 번을 안 왔기 때문에 세 번째는 와야 된다 이번에는 와야 된다 이번에는 와야지 안 오면 나 빼고 단 족박 만들 것 같아서 그치 그치 족발파 새로 만들어지지 이거 개 맛있겠다 미친 진짜 미쳤다 미친 와우 어 안녕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 왜 늦냐고 여기 시 여기 여기 앉아 채윤이 아 왔어? 어 살 빠졌냐? 어 약간 테니스 너무 많이 해야 눈 빠진 것 아니야? 까매졌지 아니 아니? 어 안 까매졌네 혹시 광고야? 어 그 멤버야 광고 광고 어 대박 우와 대박 이거 뭐야 이거 오우 뭐야 잘 깨진다 잘 깨진다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아 그냥 줘 내가 할게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냥 딱 돼 그냥 이렇게 지금 왜 무슨 개량이야 아니 아니 왜 그렇게 따르는 거야 대단해 무슨 개량이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맛있게 타주고 싶어서 그랬지 어 아니야 소잉은 그냥 맛있어 그래 그냥 뭐라고 하면 맛있어 아 나 오랜만에 약간 사람을 구박해 보는 것 같아 짠 이거 뭐야 근데 수영 오빠가 그 너 오면 얘기할까? 이러는 거야 내가 아니 아니 미안한데 난 늦은 애들 벌 주려고 지금 얘기해달라 이래서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 했어 맞긴 해 어 그러니까 내가 에바로 늦긴 했어 짠 짠 야 야 나 이거 받아 나 이거 받아 10kg 같이 10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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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새끼인거야 진짜 미친새끼인거야 10kg 같이 이거 너무 아프리카잖아 이거 우리 가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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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10kg 또 쪄 아 진짜 10kg 또 쪄 진짜 10kg야 근데 오빠 표가 높아서 아 처음처럼 2개랑 2개 주세요 하하하하하 나 이거 찍어줘 내꺼가 아니라 아 여기는 내꺼가 아니라 하하하 아 줄 쪘어 살이 오어텍스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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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살이 안 돼 아니 결혼식 갔다 스트레이트로 먹고 시작하자 근데 우리 진짜 많이 먹었어 규민이들 글라스로 먹었어 맞아 규민이 글라스로 먹었는데 이거 3살이면 규민이가 한 잔만 하죠 아 진짜 스트레이트로 3살을 먹고 시작하는거야?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아니 진심인데? 보이시다 그런 사람이 20분분으로 가거든 아 안녕하세요 아니 저 저쪽까지 왜 여기 앉아있어 저기 자기가 없대 아 진짜? 그래서 채널 안에 보고 와봐 좋아 좋아 근데 이건 뭐 랍스타맛찜 이런거 먹냐 너네? 이건 필요없어 그러면 뭐 다른건 있어? 그냥 모든 회를 먹지 배짜를 먹지 어 괜찮다 야 이거 결혼반지이냐? 어? 결혼반지야? 어 결혼반지 어 결혼반지 리얼 다이아 진짜 오랜만에 보네 1분 50시에요? 맞아 맞아 가보자고 당연히 니가 그때 연대생이라서 어떻게 낳았어 아 죄다 연대생이야 여기? 아 여기 미쳤어? 근데 너 진짜 야 너 완전 안하네 근데 김시원 약간 안하네 아 이거 진짜 연대 올리셔 아니야 너는 너 완전 재기동이야 아아 너네 다 연대생 되고 싶은거 알아 그 마음 알아 아냐아냐 아 참 시럽다 제일 귀엽게 ESFP지 왜냐면 내가 왜 기억하냐면 나랑 I랑 E만 달랐어 음 나는 ESFP야 오빠 ENFP지? 어 맞아 여기는 심각 담 지새구 그러다가 우연한 만남이 생기고 어 저 MBTI 토크 어떡하지 진짜? 아 맞아맞아맞아 맞아 우리 민준이 MBTI 싫어? 아 진짜? 별로 안 좋아해 MBTI가 사랑이 너네 진짜 완전 나 그래도 MBTI는 최소한 자기가 선택한 거야 과학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거잖아 나는 짜장면을 좋아한다 나는 짬뽕을 좋아한다 나는 주가율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과학이다 약간 이런거잖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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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준아 미안해 미안한데 과학이야 아니 과학이 아니라 분류지 과학이 아니라 분류지 미안한데 논문도 있어 아니 미안한데 과학이 아니라 나 박사할 거야 너의 약은 그냥 T야 아니 너 T야? 어? 너 T야? 몰라 나 ST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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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몰라 아니야 민준이 F야 어 그럼 민준아 지금 해봐 이거는 못먹는 애들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담아 내가 다 먹어 아 네가 다 먹어? 일단 일단 못먹어 못먹어 없어서 못먹어? 나 다 먹어 못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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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먹어 다 먹어 내가 다 먹어 어 요새 그거 하거든 기분이 전복 한 입 한 입 한 입 와구 아 맛있다 이름도 잘 먹으면 먹어 나 분류로 잘 애매한 안녕하세요 아씨 근데 왜 전면제를 맞지 뭐하는거야 지금? 미러리스야? 뭐야? 진짜 좋다 화질이 이쁘게 나오지 이쁘게 나오지 이쁘게 나오지 아 감사합니다.